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 이병호 입니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유는 이 사제민트를 지금 다 홀드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영상이 망가져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예 보시는 것은 1987년도 5원 이구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미사용 입니다 음 구리하고 아연 핫콤으로 만들어진 5원은 아 2.2.95g 예 그 20이니까 한 20.40mm 니까 딱 2cm 정도 되는 거네요 크기가요 예 맨 처음에 5 하고 예 연도가 위에 있구요 연도가 1980년도 있고 한국은행이 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는 예 거북선이 있고 5원 이라고 써 있는데 이 거북선이 제가 아 제일 좋아하는 동전 중 하나가 5원 짜리 인데요 5원 짜리 미사용 에서 보시면 이 지금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 밑에 거북선 밑에 거북선이 헤쳐 나가는 이 물길이 보입니다 마치 거북선이 헤쳐 나갈 것 같은 지금 바로 움직이는 듯한 역동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5원 짜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 올 5원 짜리를 음 이 뒤를 말끔하게 한번 처리를 예 해보겠습니다 5원은 1966 년 처음 예 만들어 스타트가 됐구요 그때 450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5원은 음 5원 66 년도는 다른 타 사용제 보다 가격이 약간 좀 음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도 좀 약간 적었고 시원 보다는 원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60년도 예 5원을 요 값어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원 짜리 보다 찾는 사람 좀 없는 것 같아요 게 66년도 부터 나와서 아 91 년도 까지 90년도 50만 개 나왔는데요 예 91 년도 까지는 정식으로 으 그 나온 거구요 91 년도 이후에는 15000 개 뭐 이렇게 났는데 민트 세트 하고 아 이런데 소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아 91 년도 까지 모으시면 예 5원 짜리고 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어는 다 모으신다고 모은다고 보면 됩니다 미사용은 굉장히 반짝반짝 하죠 예 마치 예 황금빛이 예 예 황금빛이 도는 것처럼 굉장히 예 반짝반짝 빛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 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자를 모았는데요 어 모으다 보니 아 미사용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긴 해요 그냥 미사용은 66년도 나 뭐 처음 것도 지금 같은 동일한 빛을 띄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같습니다 특히 100원 짜리나 이런 것도 또 은색이고 온색의 빛이 나고 이런 어 황동은 또 황동만의 고유한 예 색깔들이 있어서 굉장히 예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오늘 작업한 거는 50개 입니다 아 아 아 아 얼마 전에 아 아 1977 년도 5원 짜리를 아 화동 에서 아 했었는데 처음 가격이 이제 1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10만 올라갔는데 예 30만원이 넘어가니까 고민이 되더라구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낙 다 끝나고 나서 최종 낙찰가는 그 30 30만원대에서 갑자기 48만원으로 뛰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0만원이 돼도 그거는 값어치가 있거든요 거기다 10% 를 더 내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53만원 주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50만원대 샀으면 아 굉장히 잘 샀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화동을 굉장히 유심히 보니 아 관봉이나 자루관봉 특히 자루관봉이 나오면 아 그거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없잖아 이런 사람도 사고 살 수가 있고 예 또한 개인도 소장하고 또한 몇 개는 이렇게 또 뭐 아 자기가 이제 소장도 하고 또 여분도 팔기도 하고 또 교환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모아 놓고 교환을 할 건데요 뭐 1988년도 뭐 5원짜리 하고 뭐 쉽게 교환을 한다 그래도 저는 다른 연도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서로에게 윈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쉬어 보겠습니다 셋 셋 셋 열 개 네 열 개 스무 개 네 30개 예 40개 네 40개 아 네 아 아 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용제가 많다곤 하나 미사용제가 많고 가격도 아직 싼 편이라 초보자들이 시작해서 모으기에는 아직 그렇게 현행주와 2014년, 1977년 10원짜리처럼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이병호 수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